맛있겠다 맛있겠죠? 요즘 프로 유튜버들이 하는거지 너무 뜨거워요 그래도 남고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잠을 잔건 아니고 그냥 눈을 감았을 뿐인데 두디 우회는 없으시길 바라고요? 어떻게 하니? 환붙다 환붙 날 몰말려 하고 싶어 지금 시작하는 거야 제가 사실 인기가요 오면 유명하다는 데를 많이 가보고 싶었거든요 아 안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요? 못 보여드리겠다 저기 SNS에 올라오는 저희 사진을 기대 여러분의 이미 보셨겠지만 제가 오늘 저희 타이틀곡 지그재그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 헤어 선생님께서 인간 지그재그가 되어보자 하셔서 이렇게 지그재그 같이 왓다리 왓다리한 이런 머리 헤어스타일을 해봤습니다 큐빅을 묻혀서 무대에서는 조금 더 조명을 받으면서 반짝반짝하게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무대 촬영 장소가 저희 집이랑 되게 가깝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촬영을 해서 신기하다 해야 되나? 저희 홈타운에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기분이 좋다라고 자랑스러운 일산의 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파이팅 네 나의 백설공주님은 어디있지? 우리 데일리? 백설공주? 저희의 백설공주 저희의 백설공주 어디있어 어디있어 장소와 장소와 좌우라면 장소와 장소의 장소와 프로그램 테니스! 테니스 찍어봤어요? 왜 이렇게 찍었어요? 저 놀았어요 언니한테. 그런 거밖에 안 왔어요. 오케이, 렛츠고리벡! 체크 체크! I'm the Korean doctor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왜 저 위를 특별히 만들까? 내게로 돌아갈 거야 We a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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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백설공주님은 어디에? 우리의 백설공주님은 어디에? 우리의 백설공주님은 어디에? 우리의 백설공주님은 어디에? 그래서 말인데요,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. 바로. 여행갈 때 꼭 해야 되는 거. 그 전날 밤에. 집을 사야 돼요. 맞아요 맞아요. 저희 하얀 마지막으로는 тут 일상에서! 이제의 1등을 할 수 있다! 너무 좋아! metro 오늘 보증에 누이! 시안이라고 해줄게 제가 옷을 제일 잘 입는 것 같아 위클릭 광고 찍기! 우와! 광고! 네 좋은 아킬리스트 맞춰주면 난 푹크 우리가 날 걸어주면 심쿵 이런 내 맘을 넌 알아줄까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해 래 쏙뜨는 걸 한번 찾으면 거기다 써보겠습니다 저희 팬분들이 그런... 둘 셋! 짜라란! 안녕하세요 매력쟁이 제이입니다 이게 이런... 가시리 crire 리듬 오븐 뱃엄 따라 Wort 뱃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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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엄